최근 블랙핑크 제니에 대한 영상을 여러 개 올리게 되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자료 조사를 하다보면 요즘 해외 뉴스에 유독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는 콘서트 중에 건강상의 이유로 무대에서 내려왔다는 소식이 각종 해외 뉴스와 신문에 등장했는데요 왜 유난히 제니의 소식은 많은 해외 미디어외의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일간소울 영화입니다 뉴욕포스트, 디인디펜덴트, 롤링스톤, 할리우드 라이프까지 일간지, 음악 문화와 관련된 미디어, 그리고 패션 잡지와 할리우드 타블로이드 집까지 최근 들어 해외에서 제니와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그룹 활동 외에도 해온 패션과 관련된 활동들 때문에 꾸준하게 해외 미디어 노출이 늘어난 것인데요 처음에는 샤넬 앤베스도 활동을 하게 되면서 각종 패션쇼에 참석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블랙핑크의 해외 인기가 올라가고 프랑스 영부인 자손 콘서트 행사나 코첼라와 같은 페스티발 그리고 월드 투어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맥갈라와 같은 큰 패션 행사에도 등장하면서 자연스레 기존 팬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케빈 클라인과 같은 대중적인 브랜드 모델로도 활동하면서 개인 인지도는 더욱 올라가게 되었죠 또한 최근 미국 드라마 출연도 큰 몫을 했는데요 드라마 홍보를 위해 다른 배우들과 함께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출연한 HBO 미드, 디아이돌에 대한 논란까지 일어나면서 조연으로 연기 데뷔를 한 제니까지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죠 게다가 주연보다 조연에게 관심이 쏠리는 현상까지 일어났는데요 제니가 참여하지 않은 주연배우 인터뷰에도 제니에 대한 질문이 단골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칸 영화제에 초청되었을 때는 주연배우들만 예정되어 있던 포토타임에 기자들이 제니 이름을 연호하면서 언론에 뜨거운 관심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는데요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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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물론 이 모든 해외활동의 뒷배경에는 동양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외모와 패션 감각, 유창한 영어 실력, 특유의 애티튜드를 갖췄다는 스타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등장해서 말을 해도 더 쉽게 화제를 일으키는 눈에 띄는 외모와 태도를 가진 사람을 다루는 것이 당연한데요 이렇게 여러 이유로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활동으로도 해외에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투어와 개인활동을 병행하느라 과부하가 걸린 것이 아니냐는 팬들의 걱정도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과의 접점에서 영어를 만나는 일간소울영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